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상자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두개밖에 안남았죠 네 아이고 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아 forever promise 이란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어 예수님이 태양같이 환하게 어 하면서 그 누구지 누군진 제 아 저언니라는 어 제자들 중에 한 명에서 나타났어요 걱정하시려고 했어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항상 계속 살 것이라고 했어요 아 아 음 그래서 천국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 그 때야 했어요 그 때 지지지 아 저언니라 에이 바키자 음 처음께 음 마치 결혼식장 같았어요 네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도둑 도둑 으 그럼 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음 참고에 있는 사람들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말려지도 않고 슬프도 없을 거라고 했어요 이 새로운 세상에 이 새로운 세상에 눈물이 없지 음 이 나라에서는 슬픔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어 죽지 않고 음 아프지도 않을 거니까 아프지 음 음, 본말에 맨덕이 날게 오라고 했지요. 아니죠, 없죠? 음,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. 음, 지금 현장만 가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. 맞다. 네, 뒤부터 해볼게요. 혹시 내 예수님이죠? 네, 그 계좌들이라면 네, 청구 네, 어떤... 네 네 이따기를 맞췄어요. 다른 애로 여기 있니? 네, 청구 네, 청구 보죠. 이것도 뭐? 기구 응 이것도 타라 네, 청구 왜 빛나야 모습을까? 네, 타라 네 다행이다 이따입니다. 나 네 천국 네 지구 네 어떤 해야맵이죠? 네 나무 천사 네 네 네 아이고 네 오늘 읽은 이야기는 아 왜 이렇게 안되지 아 A Forever Promise A Forever Promise 이런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아 오늘은 아 A Forever A Forever A Forever A Forever Promise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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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healthcare provides slept treball 아 잘 소리 important 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